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둘째 딸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줬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최 원장의 첫째 딸도 부모에게서 4억 원을 빌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산 걸로 확인됐습니다. 고정현 기자입니다. 지난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인 명의로 4억 원 채권이 생겼으며 이유는 자녀에게 대여했기 때문이라고 재산 신고했습니다. SBS 취재 결과 최 전 원장의 첫째 딸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매입 두 달 뒤 최 전 원장의 부인이 딸에게 4억 원을 빌려준 걸로 확인됐습니다. 무역업에 종사했던 최 전 원장의 장인은 2015년 7월 별세했는데 최 전 원장의 부인은 동생들과 함께 16가구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빌라 한 채를 분할 상속받았습니다. 이듬해 그 빌라를 팔았고 2억 원대였던 최 전 원장 부부의 예금은 1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. 최 전 원장 부인이 첫째 딸에게 4억 원을 빌려주자 예금은 6억 원대로 감소했는데 장인의 유산이 손녀의 강남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전환된 셈이 됐습니다. 최 전 원장 측은 무주택자였던 첫째 딸이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빌려준 돈이라고 답했습니다. 다만 아파트를 얼마에 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첫째 딸이 연이율 2.75%로 매달 이자를 어머니에게 입금해왔고 원금의 일부인 8천만 원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부모 찬스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전 원장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SBS 고정현입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